대한민국 한반도 북토의 정중앙 강원도 양고 특집입니다 양고! 양고에 뭐 먹으러 갈고량 첫 번째 음식 자연건조해서 부드럽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시래기 호류입니다 시래기 호류야 시래기! 불고기 있고 갈비찜 있고 비빔밥이랑 된장찌개 다 먹을 거거든요 다 드실 거예요? 네 고기의 시래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양고식 강원도식 불고기 시래기 냄새가 확 올라온다 담백고도 당근당근 시래기 특유 향이 들어가 있는 시래기 정도 먹으면 돼서 그거 안 자라나? 저 자체가 양고 시래기입니다 하면 잠깐만요 저는 인간 시래기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양고에서 처음 시작된 요리예요 우골게 숯불구이입니다 우골게 말에 응축된 닭고기 맛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무작이 부드러워 굉장히 탄력 있네 와 맛있다 뼈탕 먹어보자 뼈탕 형 텁텁함이 1도 없는 닭볶음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되게 부드러워 야 나 이렇게 많이 준다고 괜찮아? 이러면 이제 나머지 다 네 거고 시장님 뭐 먹어? 하나 더 시켜먹을 거야 아 이거 웃겠다 야 호흡 좋았다 이거 호흡 주이야